그룹 H.O.T 출신의 가수 장우혁이 다음달 8일 첫 솔로앨범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H.O.T의 다른 멤버인 강타, 문희준, 토니안, 이재원이 각각 여러 장르의 솔로가수를 데뷔한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솔로활동을 시작하는 장우혁의 음악 색깔에도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우혁의 소속사인 스펀지엔터테인먼트는 장우혁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음악 컨셉트는 힙합과 댄스의 결합이라며 이번 솔로활동을 통해 장우혁은 아이돌 그룹 출신 댄스 가수에서 벗어나 춤꾼이자 뮤지션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